조졌네 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군번을 까먹었다는 거야 나는 기억하나? 나는 기억하네 기억해? 나 아직 가물가물하다 나 그만 얘기해 생각나고 있어 기억이 나고 있어 내 의도하다는 게 아파 그 긴 번호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어 총기 번호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러는 거 아냐? 아 개극형 총기 번호? 총기 번호 뭐였지? 나 총기 번호는 기억 안 나 저도 총기 번호 몰라요 이치리가 있었던 거 같은데? 두칠이? 두칠이 지금 군대 같지? 이치리 두칠이 두칠이 모레 나온다며? 갱클이 가라던데? 그런 거 같던데? 안 나오면 나온 거 아냐? 개 끔찍해 하루도 끔찍해 올해 8월 아닌가? 그럼 뭐라 써? 서울 가가지고 잘못 가가지고 길 돌아와서 빡쳐서 지배와도 군대에서 하루 있는 거보다 하루 더 행복한 거야 드론 열심히 잡으세요 그니까 뭐야 외국인치고 타 três카 아니네 제일 쓸모없는 거? 진짜 도움 안되네 이제 설치하면 나 뺏어야겠다 기다려 설치할 때 깍듣는 스킨 어 내가 내가 진짜 그랬다가 아까 저번에 뺏었었잖아 진짜 그거 된다? 개 꿀잼 가만있어봐요. 운이 너무 많잖아 인간적으로 야 갱쿠리 벌써 1개 깼네 1개 깼네 둘 한개 두개 나둘 형들 하나 남았다 로니야 여기 뛰어갈거지 또 어 나 이번판 안갈래 나 너무 꿀이야 지금 이게 나 타창카 집었어 그래 가지마 이거 한번 꿀하마 얘 개당황해 지금 어디갔지 어디갔지 아여여 어디가 난다 요 이거 방탄판을 여기다가 설치했어 이거 뭐야 벌써 왔어? 왜 급해 이렇게 아 그렇게 많이 왔어? 뭐야 3명이나 죽였어? 으아 형 같이 재미 좀 보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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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빡빡빡빡 어 형 거기 있어 난 무서우니까 이정도면 다른 데로 갔어 이정도면 문 까주는거 없어 그냥 알았어 봐야 돼 정문 느낌이야 이제 진짜 안보여요 변태같은 감각 저 형 따라가야겠다 아 역시 저 형 변태구요 어 깔게 형 핵 쓰지 형 진짜 핵 아니야? 저걸 어떻게 뛰어나가서 딱 알지 걔네들 일로 지나가잖아 핵이네 핵 머리가 핵이야 대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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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 호불호 확실하다 칼픽하네 아이큐를 그니까요 나 아이큐 칼픽하네 이스턴닛 말고 처음으로 갔다 맘에 드나보지 아이큐도 대둔데 헬멧이잖아 아니야 저게 다 그거야 살이야 다 살이잖아 귀가 엄청 큰데 정확하게 저걸로 겨우 가리는거지 더 좋네 이제 논형 아이돌이랑 결혼하겠네 이제 눈높아서 거의 엘프가 지하인가? 지하 조용한데? 그래요? 2층인가? 저거 2층에서 소려난거 같은데 어 2층 2층 각 아니야 3층 3층 각 이틀없지? 오케이 나이스 질수없다 2집 아니다 아 땅 왼쪽 집이다 와우 ㅋㅋㅋ 거의 있잖아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애 어 진짜 롤러코스터 처음 탄 사람 야 저기 누구만 하면 맞았다 피탈았어 저기 개이득 우리 위치 발감 수고했어요 아! 미친!!! 한발 한발 어디에서 온거야? 여기구나 나 죽을뻔했다 대신 죽은거야 아 이스터드님 그라져였는데 안봐줬어 진짜 못봤어요 그라져 안봐줬어 안봐줬어 어 왔다 나왔다 어 이스터드님 그라지가 이렇게 따위나요? 그라져 죽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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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핸드셋 해야돼 그라져 여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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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렇게 기다려봐 아 나 지금 수류탄 넣었어 수류탄 수류탄 넣어있나보다 어? 아 그러네 어 오른쪽 오른쪽 어 여기 깨자 깨자 어 잠깐만 여기 없어 이스터드님 그거 봐 내가 미죽게 ㅋㅋㅋㅋㅋ 그럼 내가 들어갈까? 우리 유네안에 둘 이스터드님 이대로 내가 유네안 가자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썰마이트로 까게 이스터드님 오른쪽 보고 썰마이트로 까게 들어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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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유네안이다 이스터드님 어 거거거 잠깐만 같이 형 여기 썰마이트로 깐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래도 난 씨앗은 뿌렸어 어디서 부상한게 어 이제 거기 룬형 있으니까 왼쪽 봐 왼쪽 오케이 오케이 하나 더 컷 오케이 하나 더 컷 다시 오른쪽 아니 내가 딱 거기 깐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왜 오지를 않아 아아아아 여기 없고 오케이 하나 더 컷 나이스 임질방에 지금 아무도 안보여 아 역시 그라즈로 보니까 정경이 좋구만 아 딱 봤는데 아 왼쪽에게 딱 니그네 이스터드님 아래쪽 오른쪽 아래 아니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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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방 그 방 연기다 오는 방 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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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터드님 밑에 어 아 그러네 아아아아 우리 유네안 유네안 흐흐흐흐흐흔 유네안은 또 뭐야 진정 공유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아 미치야 흐흐흐흐흐흫 그거 잡아! 그거 잡아! 아이 참 안맞아 아 이렇게 못 잡고 아 제가 제가 딱 로스트 님이었으면 딱 손발 맞았을텐데 다들 공감은 안하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개 윤회 아니야 진짜 오케이!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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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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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남았다 한 마리 남았다 어 한 마리 남았다 제가 마무리 하겠는데 이 정도면? 얘건데? 어 아 죽었어 아 뚫어버려 뚫어버려 뚫어버리고 계속 쌓아 계속 쌓아버려 계속 쌓아버려 계속 쌓아버려 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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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인재방위만 있으면 되는데 저기서 맞다 이럴네네 오케이 이때 유대한 패인 가자 이거 다 이거보고 있지 야 이거 쟤네들 쟤가 가만히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그치 근데 움직이잖아 앉는 건 좀 아닌 거 같은데 이스터지님 이거 못가 그냥 거기서 해 어 이건 못가 누워누워 어 이건 못가 이건 못가 아니야 누워 룬형 말 듣지마 누워 그냥 포기해 가서 죽는 얘기 안키는 거야 응당, 응당 듣지마, 맞는 말이야. 듣지 말고, 여기 누워있어. 어, 윤회언이니까 괜찮아. 거기, 거기 아니야. 거기 쳐다도 보지마, 이스터진이. 뺨 때려버릴라께. 안 나온다, 이제. 그냥 이제 킬, 어, 키핑해. 목속 키핑해. 그래, 나 우리가 다 이스터진이 킬 덱 관리해준 거야, 내가. 어, 앞에, 아아! 어, 왼쪽에! 한 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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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도 마지막 딱 그건 있었는데, 어. 유네안도 힘들었어. 외국인이 저보고 듀드래요. 뭐라고? 듀드래요, 듀드. 뭐야, 그게 트롤 이런건가? 아니. 그거 뭐라고 하지? 되게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던데? 듀드. 옆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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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숙자? 헤이 듀드. 헤이 듀드. 헤이 듀드. 친구 막 그런 식일걸? 아, 약간. 그런건가 보다. 바보 친구. 동네 바보 친구? 저, 뚜이. 에버라스트 계속 관건가? 복수해버려, 복수해버려. 어, 여기 오랜만이다, 지아. 가빡 드시고 가세요. 셀팡 가세요. 드론 하나 깠는데, 나 봤어. 지아에서 올라오는거. 드론 두개 깠는데, 나 봤어. 컷 컷. 아, 듀드가 개이름이 개이름인거 같다구요? 아,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 뭐. 근데 뭐. 개이름일수도 있지. 그래. 아, 듀드. 어, 뭐야. 그래, 개한테 민성이라고 이름 붙이면 민성이가 개이름이지 뭐. 그렇지, 어. 전국의 민성씨 죄송합니다. 아르사가. 정면. 들어오지마! 어이, 뭐야. 어디, 어디서 또 이 형 또 어디서 꿀바라. 아아, 저 또 따라갔으면 됐네. 내가 또 에에에에. 에에에에. 에에에, 또 잘했어. 또 꿀이 빠셨네 내가. 에에에에. 나 못봤어, 내 저걸. 칠게요, 게임 클리어 여기. 이거는, 멍청한 애들이 정문 꼭 들어온다. 밖에 그라즈인가? 그라즈 소리 나는 것 같다. 밖에 그라즈 있어, 밖에 그라즈. 어디에. 장면이 시작이네. 거기서, 마모라, 쭉 왼쪽으로 가봐. 거기 벽타고. 어. 그쪽 말고, 그쪽 말고, 거기 말고, 거기 말고, 거기 말고. 거기 한 뒤 다시 다시 돌아가. 어. 거기 말고, 그 벽, 그 벽. 그 오른쪽 벽. 안아, 안아, 안아. 어. 거기서, 가다가, 스톱. 오른쪽으로 돌아. 어, 오른쪽으로 돌아. 어. 그 벽, 그 벽 옆에. 어. 그 벽을 쏴. 그렇지, 됐다. 거기서 기다려. 알았자. 너무 붙지 말고, 너무 붙지 말고. 어. 그렇지. 약간 뒤로 가서 컨테인 안에 들어가. 컨테인 안에. 쟤 타창크 어디서 걸쳐온거야? 반대편 막이요. 컨테인 안에. 거기 말고, 그 왼쪽, 왼쪽 구석에. 어, 그래. 뒤기에, 뒤에, 뒤에! 우헉헇!!! 타창까.. 자신오지마라 버려, 평생 못 오게! 여기다, 방탄패널 아니요, 더çar타칩이. 오했아, 오했 repeatedly. 일단 내려 Under. 으으으으... 로우 игры 필요해. 어.. 이렇게? 어.. 나왔나가? 안 뜬거 같은데 이거 그냥 쏙먹 끝나겠네 이쪽 카메라 안지켜 지가 카메라 안지켜 기다려 그냥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쟤네 타창카에서 잡고 있다 에? 타창카? 쟤 타창카 잡고 있다 쟤 튜둥 튜둥 소리 나잖아 어 맞아 타창카 잡고 있었어 방 안해 방 안해 아 지금 썰마이트가 타창카에 들고 있다고? 아 쟤 혼자잖아 어 쟤 혼자야 혼자 혼자 타창카 있어 쟤 어떻게 타창카 들고 있어? 아 어디다 아 다른데다가 설치해놨구나 타창카를 아 타창카 당연히 여기 있을텐데 갱크령이 저기 있는데 갱크령이 앉아서 쏘는건가 했어 누워서 쏘는건가 타창카 총알 갈 때 한번 갈까? 타창카 어디있어? 저쪽 방에 그 방에 있을거 같아 아 그 방 오른쪽쪽에 들어가면 오른쪽쪽에 우리 기준으로 어 나왔다 들어간다 맏문아 아 뭐? 나 뭐? 나 마 뭐? 나 나오는 순간 뒤져 너는 나오는 순간 아 저기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기서 뭐하는거야 시청자 아냐? 예능감 있는데 뭐하는거야 쟤 시청자가 하던데 누구지 아이디가? 썩인데 아이디가 저런 애가 무슨 시청자야? 5킬 1대신데 그럴 리가 있나? 개 잘하는 놈이 왜 저러고 있어? 진짜 이해가 안되네 캠클이 부른다 제가 지금 계속 마이크를 키는데 말을 안들어가지고 캠 아유 야 뻑히라고 저거 뻑히라고 어 내가 잡고 있었어 계속 야 우리 우리 3대1로 이기기 전에 우리 쟤 강타하자 쟤 보고있어 거기 보고있으면 어차피 못와 거기로밖에 못와 이렇게 잠깐 또 잡았어 바보 아니야 쟤 구르륵 아 뭐야 안죽었죠? 아 시간 끝났긴데 이게 딱 장전할 때 알았거든 어 난리치고있어 타창칼도 저게 안깨져? 방탄패널이? 모르겠네 안깨질걸 안깨지나보네 개 좋네 타창칼 약하네 엘보 15판에 깨지는데 타창칼이 안깨져? 야 우리 외국인 있잖아 우리 이번판 이기려고 했을 때의 강태 알았지 왜? 재밌잖아 그렇게 해야돼? 아 난 욕해 나 무조건 그렇게 어디서 이런 분위기 모이지만 나한테 아무 소용없으니까 망설임 따위는 없어 빠르게 인정하고 버리는 부분 이 정도까지 해야돼 하하하하하하하 나 아까 외국인이랑 게임을 하나 강태 당해가지고 아 복수 한번 해야겠어 아 뭐구나 지들이 개트룰라들이 나를 강태를 하는거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지야 지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삼층 아니구나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야지 하하하하 후루루루루 후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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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점수 개꿀 아 내꺼 내꺼 점수 개꿀 어 점수 개꿀이야 어 더 빨거야 이대로 멈출 순 없어 더 빨아야지 후루루 후루루루 후루루루루 구두 لي 후 준비 후루루 후루루 후루 딱 맞더라 칠통 도시 하하하하 아이 데이트 서브롬 아무도 없는데 그냥 한 번 쏴봤어 이 방안에서 타창카 오케이 저길 왜 이쪽으로 막 달리지마 내가 다 뚫어놨어 그리고 문쪽에 있었던 것 같아 써달라는데? 뭘 쏴? 후루루루 스탬프리 쏴달라는 것 같아 뭘 쏴요? 제 외국인 친구 뭔 소리야? 지를 쏴달라고? 네 그래서 지 HP 없다고 살려달라네요 아 발.. 발가락 쏴줘 발가락 아이 미친! 아 냅둬 냅둬 형 어차피 어차피 강퇴할거야 난 너 미워할거니까 걱정하지마 이 방안에 한명있어 방안에 디어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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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하필 여기 들어갈때 저런데 그렇지 어 정면! 룬형 오른쪽 거기 열렸어 거기 열렸어 어 킬까? 아 뭐야 아 아이오어어어 왜 거기서 내려와요 어 이게 죽을 각이 아닌데 여기서 내놨나 했네 어 나는 뛴다 지호씨 아 지호씨 여기있나 보다 나는 뛴다 아 아 아 아 아 양키 강퇴 안했다 아 아 아 아쉽다 아 아니 그렇게 내려오니까 적인줄 알았잖아 괜찮아 안죽었어 깔끔하게 사망일 깔끔하다 아 아 질 렉 아 질